이 파트를 언니가 꼭 해야겠다고 여기 계속 이러는거에요 여기는 내가 해야 돼 여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 안절부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할까봐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동그란건 똑같다 별로 안 동그라보여 이렇게 하는거 안절부절을 하더라고요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다같이님 이거를 다같이라고 한거를 모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같이 이거에요 다같이 윙크하고 난리가 났어 잠깐만 아 잠깐만 여러분 이거 엔딩 장면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뽀뽀는 몇번을 한거에요 아 근데 예쁘다 예쁘게 나왔다 이것도 안예쁘게 나온게 없네 같은곳에서 아 이것도 찍게요 너무좋아요 이거 진짜 노래가 진짜 좋지 제가 항상 자기전에 듣고 자는 노래에요 진짜 이때 진짜 떠올렸어 눈물 나 진짜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무대 진짜 예쁘지 않아요? 무대가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난 이때 이거 가사가 되게 슬프잖아요 그래서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무표정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또 표정이 안예쁜거야 그래서 공연 엄청 놀랐어 표정연기 그리고 이때 더 떨렸던게 그 트레이닝 선생님들이랑 작곡가님들이랑 또 진영 선배님과 안에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모니터로 진짜 너무 떨렸다 이렇게 원래 안무가 처음에는 이거였는데 한 번 중간에 바뀌었어요 근데 그 안무가 저희가 다같이 피디님께 가서 그래서 제발 처음 걸로 하길 해주세요 그때 막 하트 이런거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되게 힘들다 예쁘다라는 말 밖에 안 나오네요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이때 진짜 슬펐어 마지막에 안녕 하고 이때 뒤에서 막 이런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쳐다보니까 다 울고 있더라구요 깜짝 놀랐어 나도 살짝 슬펐어 그냥 후려운 거를 좋아요 좋아요 같은 하늘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이젠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만나고 있겠죠 우린 너무 어렵죠 사랑은 몰랐었죠 행복을 빌게요 이젠 안녕 안녕 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